다음 세전투를 체력이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무돌 전장 2피 아야 아야 전투 체면 1개 돌파인데 2개를 쓰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을 왜 그러십니까 아하하하 아하하하 1개를 돌파했으니까 두개 아님 아하하하 무잡해서 죽겠는데 호초기 호초기 어디갔냐 아하하하 아이 미친 요렇게 오라지 봐라 으 으 아 오늘도 I'm your man I'm your man 불 뿜기 빈 뿜기 세트 빈 뿜기며 슬라임 순삭이지 이걸 가르네 이펙트는 슬라임 안 가르던데 과영 과영이야 타락이야 타락이요 타락 스네코 못 참지 와 엘리트 4발이 잡을 수 있다 에이안 음 음 음 첩첩첩첩 오오오 으아아아 이 뭐지 여기 분명 대학살이 있었는데 아니 여기 대학살이 있었잖아 사드가 움직였다니까요 여기였다니까요. 괴물 쓴거 너무 아픈데. 안 쓸 수도 없고. 가열? 가열? 2딜. 가열? 결국에 불조약도 먹네. 빨간 히오의 전설. 빨간 히오의 전설. 빨간 히오의 전설. 저주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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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물. 내 코. 나의 코. 저주인형.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네들 왜 또 나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애매해. 일단 수사는 너무 쉽지 아닌가? 별로 안쉬워보이네. 인베율 카드가 해봐야 소용돌인데.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지만. 다음 바퀴에 타러 가면 되겠지? 이천 날 배신했다. 아우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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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엘리트 무감각 무장해제 가격 밴 롤롤롤롤롤롤롤롤 아 아이스크림이 있을 때가 좋았는데 사격 잘 가고 아리아 켱 영콕 미쳤다 사격 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펌탑은 근데 누가 사장이야 상점 메가 크립 아나 상점 맞춰 45딜 맞을 뻔했네 이제 머리는 어쩌다 낫동 히피 포티인 나츠히드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고난 극복 대시계 계약감대 작은 상자 없냐 포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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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촉 폭촉 펜촉 포티인 신성솜 망캠 대혼란 고기 나도 있었어 정말 다행이다 어제 같은 게임 고기 고기 약해 2번 런에서 전투 장비를 대체 몇 장을 본건지 근데 끝도 없이 나오네 아싸 공짜 힐 하락 너무 많이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아 막상맞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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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화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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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상 그만 써 전마저거 부상만 쓰네 이번에 또 못썼냐 또 부상 2-4-2 공점 1-4-2 공점 와 765골드 급한 애시계 아니 도박집 난관 하나 더 쓰면 패 터지겠지 으아 서잉 아이고... 세상에... 에반드... 내 체력 다 어디감? 에반드... 가리케이드 첫 턴에 떴고... 뱀을 연코... 무감각 빨리... 진짜 빨리 나왔네...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신났음... 되돌려 Penn... 가리케이드 피클 쏟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발동이 안됨 대혼란 된건가 안된건가 된건가 안된건가 짐장 허접수 들은 전투 세면 쓴건가 저거 쓴거 아니었나 클로스라인 나중에 비디오 판독해보면 되겠지 전투 세면 썼나 보네 아멘